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 안 해도 돼 봐봐 여기 양초 붙어있잖아 여기서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출발할 때 왼쪽 왼쪽 저기 저절로 출발하면 되는구만 양초 있는 지역은 랜덤 리스폰인 거 같애 어 봐봐 어 이거 봐 양초 안 줄고 있지 않아요? 땅바닥에 처음부터 있는 양초라 여기서 버티면 되지 뭐 나올 때까지 천천히 봐봐 시간 안 가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런가 혹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처음껌 들어 자 저기를 목표로 천천히 하지만 가성비 있게 움직여야 돼 너무 빨리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먹어서도 안 되고 위험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종 두 번을 듣기 위해서 플레이를 할 것이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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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자는 놈 자는 괴물 침착하게 엉덩이로 가려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되죠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뒤에 엉덩이 자 침착해 여기 지나가주시고 여기는 양초 없고 여기 잠깐 템 하나 먹었고 자 양초가 있는데요 자 양초가 있는데요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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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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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시구요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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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이야 어디갔지 양초 양초 써주시고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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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영 쭈욱 쭈욱 어쩌니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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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쭈욱 쭈욱 나루토 sv 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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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왜펜 왪 왜히 왁 왤tt 왕 왕 아왜 내가 성냥 하나 썼는데 왜 꺼진거야? 누가 후 불었나봐 자꾸 누가 불어 자 다음 양초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요쪽에 요쪽에 봤어 이쪽으로 뭐야 이거 내가 썼던 거 아닌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요오 요오 돌리고 돌리고 다 돌린 다음에 저쪽으로 출발할 거야 돌리고 돌리이고 저거 한번 쳤고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치면 돼 몇 분 지났습니까? 한 번에 5분인가? 준석! 맞아 이거 포탈 맞네 이거 봐봐 이상한 자리로 이동시키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뭔 소리야 이거 다음 양초 많은대로 이동해 저쪽 이쪽 저 앞에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자 바로 앞에 있거든 땅! 아악! 아버지 아버지 땅바닥에서 나 다리잡는 아버지 피했구요 다시 돌아가구요 갈아 끼자 갈아 끼자 다 됐다 뭐야 작은거 같은데 이거 뭐야 작잖아 이거 아까 내가 썼던 거네 다음 거요 다음 거 엄마 아이고 누님 나왔다 누님 아이고 어딨어 누님 저쪽이다 바로 앞이다 안보여 잘 슈욱샥 슈욱샥 다음 양초요 아휴 가정비 있게 쓴다고 그랬는데 크으 내 걸 다시 쓸 줄이야 어디 안보이는데 양초 근처에 양초가 안보여 촛불이라 안보이는건가? 아휴 손튀겠다 손튀겠어 어딨어 저깄다 직선이야 스테미너 관리 쭈욱 쭈욱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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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반짝였는디 아냐 있어 있어 날 믿어 아 괴물있다 괴물 불피샘 불피샘 마지막 두개 급해 지금 다들 모였어 지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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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이거든요 내가 깰까봐 이제 종 한번만 치면 되거든 저기있다 여기 밑에 다 됐거든요 여기서 방금 봤는데요 그렇죠 여기 숨겨놨어 내놔 다음 양초 뒤쪽이었던거 같은데 다음 양초 쭈욱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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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베이비톡 베이비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총차 총칠세 된거 같은데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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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까주시고 오래있으면 안좋아 한곳에 오래있으면 좋지 않은거 같아 아 왜그래 왜 왜그래 족불 떨어트리면서 발등 찍었나봐 다리다 다리 다리 아니야 여기 쭈욱 어차피 먹을거 없어요 여기 2시에 먹을거 다 먹었거든 다리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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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리아니야? 돼 냥초 다음 냥초 저쪽 종칠테 다 됐는데 와 이거 인저리타임 넆 심한거 아니야? 편바판정 심하네 아이 종치세요 지금 어? 첫 번째 종에 비해서 너무 안오.. 아이고 불 꺼져 버렸다 으흠흠흠 웃지마 웃지 말라고 응? 가자 가자 쑤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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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야 쑤욱작 쑤욱샹 아! 아악! 짜잇 가지마 와아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후반 추가타이밍에 지금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거든 빨리 다 어? 템백하라고 템백 그렇지! 두번 쳤다! 요! 맨! 요! 뭐래요? 리얼라잇? 아 이제 3시야 6시까지 버텨라 그랬나? 아까 친구들이 6시까지 버텨라 그랬는데? 자, 새로운 괴물은 뭘까요? 뭐야 이거? 킵! 무빙! 아 슈마메도 아니고 슈퍼마리오메이커도 아니고 어? 그냥 달리라는거 뭐 어차피 귀신 나타나면 말 안해도 달릴건데 킵 무빙하네 이상하게 나무 귀신 같은데? 연락 큰거 같은거 무조건 달려! 달리면 되는것이요 슈! 샹! 톡톡톡톡! есть о? 굳이 알피 알고 싶지 않은데 천천히 여기도 있다 ооо оо옹 оо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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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оo 시간 끌고 있어요? 흐흣흦흐 어차피 종만 두 번 치면 되거든? 멍멍아 조용히 해~! 어? 아까 다른 멍멍이 그거 짓다가 다신 못 짓게 돼버렸다고 조심하라고 저기 있다 저기 양초 다음냥초 가성비있게 움직여야된다 킵무빙 떴다 오나봐 달려 킵무빙 뭐야 쳐다보고싶다 킵무빙 됐다 사라졌다 뭐지? 멀리서 달려오나봐 울고있는거 같은데 뭐야 온다 그건가봐 뭐 땅을 파면서 오는데 아아악 깜짝이야 계속 오네 계속아 어떻게 알았지? 와 이 지 게임 개발자 지 게임 지가 해봤나봐 야비롭게 시간 끄는거 다 아네 이거 계속 쫓아오고 있어 지금 나를 한곳에 못있게 어 지가 지게임 해봤네 이거 얌씨 어떻게 알았지 이거? 시간크는거 방해할라고 이거 유도탄 발사했네 아들들은 알거에요 그 메칸더V에서 오메가 미사에 1분이상 지나면은 쫓아오거든 야 뭔소리야 돼 이거 샥 농민 저리가라 형 금수들어다 방해하지마라 어딨어 우리 양초는 침착하게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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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우 양초 왜이렇게 없어 이거 어 셋이라 그런가? 슈욱 슈욱 오오 일로가면.... 난 쫓아오는 길을 만나는데 this 오 후후 후어어어어 후우우우WW 쫓아하고 있다 가까이 왔어 그놈 땅판의 놈 완전 무서워 어뢰같은거인가봐 아니 양초 왜이렇게 없어 저깃다 쭉가자 쭉 좀 어려워졌네 قة 그래 이제 안된다구.. 알겠어? 쑈우 우우 쑈우 쑈우 여깄다 죽아 틈 새벽 가야지 저기 쫓아오고있거든? 아.. 미쳤네 으으으으우 뭔 소리야 이거 아 왜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나 그날 친구들과 함께와 담력 테스트 중이라고요 왜 애한테 못살게 구르는거에요? 왜? 와이? 와이 얘기 좀 해봐 얘네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려? 이 숲에서 나가라 이거야? 와이 그럼 나가는 길을 알려주던가 아니 니네가 이거 와이고 거긴가봐 여긴가봐 길을 안내주네 하아 가족들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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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란가봐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아니 말을 해주시는데 말을 안하시는데 모르지 뭐 쪽지라도 보냈던가 양초를 찍기 일렬로 해놓으면 되잖아 아아 하아 양초 어딨어 다음 양초 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세시는 세시가 피크타임인가봐 얘네들이 종 한번 쳤구요 한번만 더 치면 돼 왜 이렇게 길어 귀신들이 제일 활동력이 활발한 시기야 지금 어? 기쁜밤이니까 기쁜밤 요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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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버렸어 요옵 요옵 이거 내가 아까 버린 양초인데 지금 들고 있는 양초보다 협배 좋다 어 이걸로 바꿔주시자 초반에 버린 양초인데 이렇게 욕이 나겠어 이 줄이야 뭔 소린데 또 침착해 괜찮아 놀랄 필요 없어 그냥 다 귀신이거든 나오는건 다 귀신 같은 놈들이니까 놀래지 말고 여기가 내가 아까 썼던거죠 지금 바꾸는건 별로고 침착하게 슈욱 그렇다면 다시 일로 가는게 낫지 아까 이쪽으로 가다가 양초를 다 썼을 것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아아어어어어어어어 침착하게 쭈욱 자 쭈욱 불 꺼졌다 슈욱 불 켜주시고 지금 쫓아온다 괴물 쫓아오래 쫓아오거든 슈욱 샥 슈욱 어디같이 양초 떨어뜨렸나봐 놀래가지고 다음 양초를 주수로 이쪽으로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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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버티면 돼 내 생각 2분만 버티면 다음 종 치거든요 손뜨거워 손뜨거워 최대한 버텨 앗 괜찮아 조는거보단 낫지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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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우 슈욱 안보이니까 더 잘하는거 같애 차들 불 끄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 불 끄고 달려도 될거 같은데? 어? 그 아주머니만 조심하면 되잖아 누님만 지금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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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초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여기는 오른쪽으로 왜 하나도 없지? 아아 자 불 끄고 좀 달려볼게 불 끄면 안돼 불 끄면 안되라고 화내 누가 누군가 화내 집이다 집에 양초 하나 있기를 제발요 여스 잠깐만 빨리 죽고 갈게요 갈게요 여기서 다섯가족이 산다고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셨네 알겠습니다 원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악 왜그래요 롱리? 롱리 아니야 그냥 쫓아오는 애야 원안 풀어주겠다니까 내가 아 체력 떨어졌다 침착해 하나 둘 지금 지금 달려야돼 다 됐다 종 쳐 종치라고 저기있다 양초 양초 종치라고 오오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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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저기 슈욱 새로운 양초 까니고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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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치때 됐어 또 인저리 타임이 심하네 또 홈그라운드야 괜찮아 아 정식으로 피팔 재수해야돼 천천히가 천천히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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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다 거기야 물 땅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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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바로 피션이었어 어어 요요요 롱리 다 됐어 나 다 됐다 진짜 방해하지 마라 진짜 형 형 살길 사러 찾아간다니까 방해 좀 하지마 도와주지 못해만 댓글은 걸지 말라고 으아악 여깄다 봉 찾았어 봉 무슨 일이 있어 스토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 여기 거기거든요 다리 여기서 완전 싸구로 버렸었는데 그 싸구로라도 지금 너무 급하다 꺼질랑 말랑하거든 여기 아까 버렸잖아 싸구려 싸구려 마지막 싸구려 에헤헤 제발요 싸구려 양초 어디갔지 없어져버렸어 그렇다면 다음 양초를 찾아야겠구만 침착하게 어둡다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않아 한참도 보이지않아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여깄다 아까 버렸던거 이거 이게 바로 정답이다 아까 갔던 길로 가는게 낫겠구만 여기가 낫겠구만 여기 여기 가다가 아까 중간에 또 버린거 있는데 아 정말 다행히 에헤헤헤헤헤헤헤 여기였죠 십자격 쭉쭉쭉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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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보면 안된다 그렇지 쟤 맞어 보면 안돼 가셨어요 저거 세이핑 양초 먹을라 너무 욕심을 부르셨나 양초가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볼도 붙일 수가 없게 되버렸어 큰일났다 이제 양초를 먹어도 불을필 수가 없어 감각만으로 의지해야돼 감각을 살리시오 이크 요크 어 나무 잘 보이지않아 앞이 보이질않아 양초 주웠다 제발 켜져라 뾰르릉 뿌려 켜져라 번개 피리침 양초를 먹었는데 켜져라 종처 종지세 훨씬 지난거 같은데요 까먹으신거 아니에요 심판 어 어 누님 누님 어디계셔 누님 안보여 누님 누님 보고싶은데 백옥같은 피부 이쁜얼굴 보고싶은데 안보여 그냥 치킨할게요 어 누님 내 양초는 불고있는데 불좀 빌려줘 다됐어 다 된거같은데 다 된거같은데 왜 안끝나는거야 쓸데없이 양초 바꿨어 아 막혔어요 지갑 전사 풍스님 감사합니다 어 슈욱작 슈욱작 왜 안끝나는줄 알았어 설마 불이 안붙었으면 안끝내주는거 날 찾지못했어 심판이 끝내줘야되는데 지금 끝내주는구만 끝내주라고 양초는 계속 짖긴 짖는데 불이 어 어디야 안보여요 왜 안끝나 와이 와이 어 어디니까 되게 잘보인다 양초가 어딨는지 끝내 주세요 예 끝내 주라 빨리 연락좀 해봐 누가 어 개발사에 연락하라고 패치해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불이 꺼지면 죽게 만들던가 불이 없다고 안 끝내주는게 말이 되냐고 나 평생 여기서 9천을 또 도는 그런 신세가 되야되는거야 양초 또 발견했잖아 다섯개 하나 해줍시다 다섯개 먹으면 성냥 하나 주는걸로 어때 어 남는 장사 아니야 침착해 아니야 종을 치지가 아긴 멀었나봐 몇분 지났지 마인집에 지난거 같은데 아 이거 하나도 안보여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쫓아내고 왜 안 쫓아지 그거 뭐래 엄마 끼었다 여기 다리인데 그러면 아 야 아 아아 와 진짜 많이 버텼는데 이거 불 안키면 안되나봐 트로피하고 삽을 찾아야 되네 불이 안켜서 안 버튼거야 아니면 셋이는 원래 종이 늦게 치는거야 첫번째 종은 금방 쳤는데 양초가 없어서 안켜진건가 아니면 아이템을 다 먹어야 되는건가 아까 한씨랑 두씨는 다 먹는데 한씨는 안먹어도 지나가던데 음? 짬짬 슉 슉 7분 넘게 버텨는데 이정도면 거의 엔딩이지 무슨 양초인가? 쫓아오면 안나 킹무빙 안나였어 짬짬 슉 이염 맨 어어? 다 먹은거 다 알아? 야 안와 초반에 아휴 홍삼이나 먹어야겠다 아휴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허해 홍삼정 여러분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홍삼을 먹으면서 불이 켜다 말았다 하네 상의 흠 흠 바깥교볼까? 음? 노? 노 유 맘만? 아 좀 더럽게 앉혀요 진짜 왼쪽 왼쪽으로 갈 것이야 짐작하게 왼쪽에서 하나 나오는 건가? 아냐 랜덤 리스폰이거든요? 발소리나는데 신경쓰지마 천천히 불이 안 켜져서 안 끝난 걸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긴 걸까? 그놈 쫓아온다 쫓아온 소리난다 어뢰 어뢰 발사됐구요 짐작하게 천천히 걸어다녀 초반에는 다음 냥초를 찾으러 가야 돼 이쪽이었는데? 중국 닌자 시험 치르는 것 같애 어허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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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녀석들 저 녀석들은 귀신이 아냐 괴물이 아니라고 어 불이 반짝거렸나 저기로 가자 쭉쭉 오케이 여기다 저기 앞이거든요? 다행이다 그게 그게 제일 까다롭군요? 잠자는 애 잠자는 애 근데 근처가 불 켜져 있으면 오는 애 있잖아 걔가 따다롭지 나머지 애들은 허접이거든요? 할만하거든요? 오케이 종 치는 거 계산해봅시다 지금부터 시간 세워주세요 몇 분에 한 번씩 치는건지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재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mm 한국 AK리그나 어디 Julia 아무데나 보내 promote 뭐지? 저거 12시에 4분에 쳤다고 오케이 지금 4분인데요? 맞아? 1분도 안 지났다고? 아닌데 많이 지났는데? 확별로 안 지났나? 근데 무서워서 그런가? 아닌데 안 무서운데 다 그렇죠 추우우 추 추우 3분 현재 진행시간 3분 오케이 뭐야 어 Uh 소파는 뭐일까 죽는게 있는걸까 신경쓰지 말고 맵은 한개를 울어 먹고 있다 Your man Your man longy man 뭐야아 아니네 둘 다 다른놈이였어 난 longlyn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guy랑 longlyn랑 둘이 온거였구나 부신인줄 알았는데 한 놈은 그냥 쫓아오는 애였고 한 놈은 쳐다보면 오는 애였어 아 이걸 당황하네 어 괜찮아 첫 종이 3분 그 다음 종이 몇 분인가? 3분 3분인거 같애 게임은 그렇게 길게 만들지 않았을거거든? 어 늘어지게 첫 종을 치게 만들자 어떻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바로 다리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리 앞에 저게 있어 그리고 이거는 결국엔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게임이란 말이야 만약에 가만히 서있는데 쫓아올쓰는건 퀸 무빙밖에 없어 퀸 무빙 어디에 계세요? 바로 안나타나시네 풍까추님 감사합니다 중계방인사님 상세 고마워요 자 12시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눌러주시고 아니다 불타는 테미네 한번 쓸게요 불타는 한..뭐야 멈춰있네 게임 야비롭게 하네 아 이거 테미네 쓰는척하면서 시간 끌라고 한건데 아아 3분 지날라고 한건데 이거 안통하네 어..잠깐만 테미네 발사됐나요? 발사? 야비롭네 불타는 테미네스 이제 본방분들은 추천을 가만히 있으면 5초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제가 추천을 받는 여러분들의 영웅을 빼가는 시스템인데요 나는 스스로 놀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스로 누르시면 되고 나는 추천 주기싫다 하시는 분은 다음 기회에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기회에 라고 듣는 순간 님 꺼 이미 뺏긴 요 맨! 5초가 지났거든요 자 바깥 끼고 자 됐다 뭐야 하나 더 있어? 왜그래? 왜 헛거려? 누구야? 나는 아닌거 같은데? 야 근데 종을 안치네? 어헴 여헴 종을 왜 안치지? 3분? 1분 2분정도 거의 오고 있거든? 슬슬 갈 준비 해야 되는데 초 톡 탁 탁 톡 톡 톡 톡 어으으으으아 아아아아악 아악 야비롭게 하네 이게을? 쓰읍 이 녀석이 이거 치사하게 다음 양쪽 빨리 찾아야돼 포탈로 이거 이동을 시키네 흐흐흐흐흐흫 아니 빨리 주실걸 그래 괜찮아 어응 괜찮아 근처에 있을거야 꺼진다 꺼져버렷 근처에 천번 하나 없어? 한정말 총... 저깄다 이쪽 이쪽 오 적 저쪽에 많아 양쪽.. 성냥 하나 더 쓰면 아 오케이 여기 안에 있는거 아냐 이놈? 오케이 어.. 있는거 같은데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아 뭐야 발로도 밟네 아 나쁜 놈 야비가 안통하네 하아.. 바로 앞에 붙어있었어야 되는데 막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야 12시 10분 오늘 또 폰아웃 엔딩 봐야 되니까 막드 갈게요 막드 별것도 아닐게 그냥 아아 그냥 쓰루트 한 번에 오늘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한 번에 그냥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시 5시 이렇게만 하면 깨는 것 같은데 다리거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아냐아냐 양초 앞에 놔두고 이동될라고 할 때 바로 바꿔 끼면 되니까 어? 왜 없어? 없네? 없을 수도 있군요 됐어 더 잘됐어 다른 쪽에 더 많아진단 얘기니까 좋아 한 자리에서 두 개를 껐다 벼렀다 하면 안되냐고? 어차피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뭔가 행동을 하면 반응되게 만들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왜 없지 근데 양초가? 다음 양초 여기다 길 따라서 쭉 가볼게 여깄다 하나 둘 셋 하면 누를 준비해 처음 천천히 폴아웃 오늘 아마 엔딩 볼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무슨 내용의 공포게임이냐고? 여기 어떤 일가족이 살았는데 다섯 명 무슨 이유로 어? 죽었나봐요 무덤도 다섯 개 봤는데 그래서 애들 괴롭히고 있어 나는 지금 주인공은 지금 담력 테스트 중이야 친구랑 담력 테스트로 여기 왔는데 이 정도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 못 차려 나가는 길 못찾고 있나봐 지금 길이 다 막혔거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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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는데 지금? 어뢰가 오는데? 종이 2,3분 지나면 종 치는 거 맞나요? 안 치는데? 나 같으면 숲에 불 지르겠다고요? 숲 불 지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불 나면 길이 없어가지고 불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 지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대신 주변에 알릴 수가 있... 뭐야? 트로피 먹었다 주변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겠지 그러니까 오두막 같은 거 있죠 누구 쫓아오는데? 그거 불태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애 멀리서 나보고 찾아오라고 하지만 여긴 돌기 아닌 것 같애 슈? 슈? 어? 괜찮아? 양초는요? 보니깐 어차피 친구들이랑 양... 담력 대결 하려고 뭐 낮에 갖다 놓고 아 뭐야 그랬겠지 낮에는 괜찮았을 테니까 아아악! 자아악! 뭐야 저 부시디의 녀석이 뭐야 어 와아악! 깜짝이야 부시디의 얼굴 내매고 있어 뭐야아 아 놀래라 씨 페이스 체크하다 끌날뻔했네 아 놀래라 씨 쫓아오는데? 스피드 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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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3분말에 쳤는데 종 지 멋대로 치는건가봐 첫종이야 지금 안올..안올렸는데? 아이템도..아이거! 아이템도 먹고 그랬는데 안쳤죠? 그쵸? 아까 2,3분말에 쳤는데 지 멋대로인가 봐 뭐지? 아 양초! 설마 양초 먹는 개수에 따라서 치고 말고가 결정되는건가? 어? 롱니롱니롱니야 롱니 온다! 어뢰 왔어 근처에 왔어 어뢰 어 좀 머리 떨어져야겠어 꺄악 아이씨 바람이 괜찮아요 저거는 밑에 발밑에 있는건데 발밑에는 앞에 있는데 쳐다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쳐다보면 바로 잡힘 오케이 침착하게 다음 양초를 찾아서 이 게임 이름은 양초를 찾아 떠나는 모험 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양초가 진리다 양초를 구해야해 천천히 가자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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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위기 양초의 심지란 뜻이라면서요 그래 맞네 양초 찾는거 양초를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저기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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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쳤다 아 왜이렇게 늦게 쳐 완전 어이없음운이다 불 붙여놓고 5분마다 친다고? 그래요? 첫종이 아까 3분을 쳤던거 같은데 아니야? 5분이야? 아 그럼 5분도 버텨야돼? 버티지 뭐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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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던 짧던 오늘 그냥 끝내자고? 야! 한 10시간 남았으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거의 24시간 방송인데 어? 사실 엔딩이랑 해놓고서 한 12시간 남은 거 아니야 이거? 너만 보면 해주고는 얘기 같은 하나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죽기가 힘들어 아주우우우우우 후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두 두 두 두 두 아! 코가 자꾸 막혀 콜좀 한 번 풀고 올까? 코감기가 약간 아주 약간 늘어가지고